남자, 아동 70여 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일부 아동을 강제 추행한 최찬욱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. 대법원 2부는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향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한 원심 명령도 유지했습니다. 최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.